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내년 5월에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받게 될 연금의 액수 관련 기사입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내년 5월 9일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현실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연인 문재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 분위기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의 퇴임 관련 논의는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금기가 되어버렸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7일에도 코로나 사태 수습과 종전선언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가지고 문 대통령이 퇴임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이제는 진짜로 5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임기 말임에도 지지율 40% 안팎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문 대통령도 슬슬 퇴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어떻게 퇴임을 준비하고 있나 좀 살펴보니까 우선은 문 대통령이 퇴임을 할 경우에는 매월 1,4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전망이고 정부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보수 연액은 월급여의 8.85배라고 하는데요. 현재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약 2억 3,822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2019년 이후에 4년째 동결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문 대통령의 보수 연액은 약 1억 7,556만원으로써 해당 금액의 95%인 1억 6,690만원이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생존에 있는 전직 대통령 중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 재직 중에 탄핵 결정으로 퇴임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연금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대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해당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다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결국은 문 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위한 혜택은 연금 외에도 교통이나 통신비,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을 받으며 또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는데 다만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기념사업이라든가 현실 정치하고 연관된 일은 일치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순장조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문 대통령 퇴임 후에 함께 양산으로 내려갈 보좌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비서관 3명하고 운전기사 1명을 국가 예산으로 둘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정치하고 거리를 두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보다는 문 대통령하고 인연이 오래된 이런 인사들이 보좌진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비슷하게 문 대통령하고 친밀한 인물이 발탈 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을 보니까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해왔었던 신지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라든가 문 대통령의 부산 인맥인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순장조로 거론이 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참호 모두 다 김정숙 여사와도 인연이 있고 향후의 정치라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평조 0순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대선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인선이 논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운전기사로는 문 대통령이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부터 운전을 맡아왔었던 채모 경호관이 낙점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뭐 여기까지 소식을 보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니 임기 내내 국정운영을 이렇게 하고 민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저런 액수의 연금을 받고 저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으로써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나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기간 중에 탈원전이라든가 울산 함형수사라든가 그리고 북한 애들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퇴임 후에 문 대통령이 지금 바라고 있는 대로 잊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문 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유일한 전직 대통령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는 내년 대선 결과를 보면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